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지는 부안입니다 부안 너무 많이 부안해요 그래도 뭐 팀차 타고 이동하는 거라서 그래도 교통비는 굳었네요 아무튼 조심히, 안전히, 그리고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널 다 멀었네 지금 팀차 타러 교실이 이동하고 있어 오늘도 꿀철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촬영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큰일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нев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은 서브텍스가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벽 2시에 끝났어요. 그리고 새벽 6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집 근처 동네로 왔습니다. 너무 졸리네요. 우선은 영상 이렇게 찍고요. 후기 이야기를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. 아무튼가 편집해서 이어서 후기 남겨놓겠습니다. 우선 잠부터 잘게요.